여러분은 안경을 맞추고 싶을 때 어떻게 맞추시는 편인가요?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안경원에서 안경을 구매하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안경을 구매하면서 안경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원리로 안경을 맞추어 주는 것인지는 모르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안경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여러분을 안경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이런 물건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안경원에서 시력검사를 받을 때 여기 앉아서 받으신 기억 다들 있으실 텐데요. 이 물건은 포롭터라고 하는 물건으로 안경원에 필이 배치되는 기기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포롭터, 보기는 보았지만 도대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안경과학과에 오시면 포롭터 이외의 다양한 기기들을 직접 만져보고 그 원리를 배우며 다양한 사람들의 눈을 직접 검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력검사하는 것까진 알겠는데 여러분 안경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내 안경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까지 직접 볼 수 있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요. 아마 기계가 다 알아서 해주지 않을까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한번 가볼까요? 안경렌즈는 이렇게 손으로 직접 자르고 다듬어서 넣기도 하고 이렇게 기계가 직접 깎아서 모양을 잡아주기도 합니다. 에이 뭐야 기계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면 쉽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경을 쓰다가 안경이 틀어지거나 망가져서 다시 안경원을 찾아가면 몇 분 뒤에 다시 멀쩡해져서 나온 내 안경을 받아본 경험 다들 있으실 텐데요. 바로 이것 때문에 기계가 렌즈를 깎아준다고 해서 쉽지만은 않은 것인데요. 피팅이라고 하는 이 기술은 안경사 손기술의 꽃이라고 보아도 모방할 정도인데요. 왜냐하면 이 기술은 기계가 해줄 수 없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피팅은 안경 착용자의 얼굴에 맞게끔 테를 조정해주는 작업인데요.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비로소 완벽한 안경의 탄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렇게 안경과학과에서 배우고 접할 수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훑어보았는데요. 학과 인스타그램과 블로그도 운영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대학교 안경과학과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강원대학교 안경과학과에서 봐요.